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생긴 척 해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볼이 쏙 들어가게 준아 빨리 해봐 이렇게 힘들었지? 힘들어 힘들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치아가 아닌가 입술로 물어주세요 고이 쏙 들어가게 우리 계란형 후니언님 입술에 힘이 더 들어가서 딱 잡아지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오 개 잘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흔드시는 거고 딱 20cm 정도 한 뺨 정도만 되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정도 이 정도만 해서 한 번 할 때 30초씩 하루에 두 번만 너무 남사스러워요 왜 남사스러워 오늘 화면 예뻐지는데 근데 이거 갸름해져요? 전체적으로 갸름해지는데 이제 나이 되면 혁무살 터지잖아요 무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얼굴 폭도 줄어들고 팔자주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입 주변 근육에 중점적으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는 상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전체적으로 좀 작은 얼굴이 된다고 하시면 돼요 죽상인 사람한테 추천해줘야겠다 이게 제일 가벼운 줄 18g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핑크 23g 그리고 골드 28g짜리 무게에 따라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게에 따라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중한 원디니 주름살이 안 붙어있는게 어떤 거든지 네 주름이 점심이 미리미로 나와서 또 본인의 주름의 정도나 고차적 확률을 줄이기 그리고 그리고 지금 시사는 별라인 따라서 살짝 위쪽과 같이 여기 있다라 오오오 이쪽이 전체적으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3D로 내 얼굴 이렇게 뒤에 너무 멀어져 너무 신나는 거야 저 분들도 하면 웃기겠다 제 행사는요 파오에 대한 브랜드 소개 파오를 사용한 8주간의 변화가 담긴 논문 소개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8주간의 변화 아... 인생이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 변할 수가 너무 고마워 고마워 프리아테크 전송 모델로 같이 가고 있는데 아까 이동란 대표님께서 여러 개의 제품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통을 입술에 불고 진공상태로 해서 공진운동이라는 반동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30초입니다 언제 사용하면 가장 좋으시냐면 따로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아침 저녁에 아무리 지각하고 눈부셔도 양치 꼭 하시죠 욕실에 두시고요 양치가 끝날 때 바로 습관처럼 입술을 무시고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부위를 물로 씻어서 얹어놓으시고 쓰시는 게 가장 빼먹지 않고 쓰시는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본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만나입니다 드만나입니다 누나도 빨리 해봐야 되는 거 아나요? 어우 잘생기게 나온다 형만 그래서 저랑 콜라보는 언제 찍어주실 거예요? 먼저 할래요 빨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에 일단 그거 찍고 그거 찍고 내 회의를 하자 콜콜콜 나의 질 싸이닝이 필요 없고 휘영이랑 안녕 아 진짜 잘생겼어 근데 지금 이게 파업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편집할 때가 걱정돼 안녕하세요 와 엑셀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같이 웨인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영문 잘 보고 있어요 저 영상 잘 봤어 이번에 다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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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니언님이십니다 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밝게 나와요? 어머나 어머나 무슨 이유에서지? 이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안녕 인사해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니언입니다 호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하입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보자마자 오 너무 예뻐졌는데 네 여러분 지금 행사가 끝나고 준이랑 딘이랑 카페를 왔습니다 지금 앞에서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아 근데 진짜 물고기처럼 나온다 근데 이거 되게 어 준희님 물고기 같으세요 팔이 되게 길어 봤어 이런 거 내보내놔요? 당연하죠 너무 좋아 아 신기하다 어 뭐가 신기해 내가 더 신기해 저 라이온 방송 맨날 봐요 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잘 나오나? 와 진짜 연예인 같다 아 연예인이시구나 아 퍼펙트 브러쉬 잘 보고 있어요 육동하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진짜 너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표시도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제가 영상도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첫 영상도 봤었어요 초창기 영상이요? 네 네 네 후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신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김기수였구요 제 영상도 와서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워하시게 아 여기 넣은다 안녕하세요 파워하시게